사막에서 죽은 여자에게를 해줄까? 아이를 버리고 자기 혼자만 사막에서 도망쳐버린 거야 오늘 들어오는 사냥개 형우만 할 줄 안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단 속개요 그래 아시긴 걔는 딱 칼 한자로 들고 오더구만 살림을 차려간다 살림을 차려간다 It's a good opportunity, man Don't take it 최목이 형이 재고무형에 떨어졌어 Wi-Fi refuse 공격형 M&A의 새로운 지표를 재우죠 리스트 매니징팀의 최목이 형 의사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총기 강도가 아닙니다 동기나 정황이나 물증 모든 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 이해가 안 가요? 딸이 왜 죽었는지 미쳤어 미쳤어 당신은 누구야? 누군가 당신을 찾아갈 거야 끊지 말고 기다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당신이 신을 말해줄까? 하시니 아니면 내가 당신 죽일 거야 나한테ật